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막아 여긴 뭐 없었나? 요정은 항시 필수로 아 이 노래는 진짜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따라 하게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하! 왜 누군데 그렇게 목소리가 큰거야? 누가? 거기서 계속 누가 성우가 얘기해 주는 거 같은데?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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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D 아하! 아하! 아.. 맙 멀티샷이네 아.. 맙 멀티샷이네 아.. 맙 멀티샷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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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답을 줘라. 왜 뭐가 틀어졌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니가 늘렸어?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커졌어? 자꾸 작아지는데? 왜 잡아줘? 아마 마우스... 창 크기 하려면 마우스 이렇게... 이렇게 문 닫자... 그게 눌리는 건지... 아... 미치겠네... 아... 격렬하게 싸울 때마다? 아... 이거 또 이러네? 아니 지가 자동으로 오르네? 자동으로 오르네? 아니 지가 자동으로 오르네? 뭐 눌린 거 아니야? 뭐 눌린 거 아니야? 또 그러는데? 아닌가? 아닌가? 지만대로는 악도 일시정지되고... 어? 뭐 눌린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? 뭐가 눌렸다고? 뭐가 눌리네... 왜 이러지? 뭐 키 눌린 거 없어? 키? 어... 키보드에 눌려있는 거? 어 아니... 키보드에는 아무것도 해... 없는데... 아... 천천히 켜봐 뭐... 컴퓨터를? 아니면 게임을? 게임을... 아... 아...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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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갔다 나와도 있네. 뭐야? 그 전기장갑은 얻었어? 아니 이제 얻으러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? 아하! 그것 때문에 점 엄청 찍어놨잖아. 아하! 그 전기장갑은 얻으러 갈 것 같아. 그 전기장갑은 얻으러 갈 것 같아. 잠깐만. 맞다 여기 옆집 있었지? 어, 가을에 이거 원래 아무것도 없었네 아 또 그래 이제 완전 완전 쪼그라들었네 이게 전체 화면이 아니라서 그런가 마우스가 밖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내가 뭘 누르면 그게 쫙 근데 전에도 안그랬단 말이지 마우스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는거는 있어 옵션에 그건 있을걸 옵션에? 어디 옵션? 게임 옵션? 그래픽 옵션 가보면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있거든 옵션에? 옵션에? 코스플레스 도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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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바깥으로 안 내보내는데도 그래? 어 일시중지 계속하기 미안하네 근데 마우스가 바깥으로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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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내가 어떻게 피해 다녔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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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